천원 가지고 만원 만드는 방법 만원 가지고 십만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천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 두들겨 패는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만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만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가서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 하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비상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천 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천 명이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는 2천 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50명이 아니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미사야 그 축하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천 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드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100명이 덕이 막히고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천주교 요리문답 381문 중에 제 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니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면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춤은 나름대로 세나 이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세색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망토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 나갔어요? 학도병은 많이 끌려 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 신부였는데 새 신부 막 새 신부였을 때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해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끝머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해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끝머리다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얹혀있는 영혼들 오도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봉헌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거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세상에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로마의 성 바오로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세 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다라고 했어요 세 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호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성인인 요한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호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받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색씨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에 성 토마스 아키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키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7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느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혼이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 성어 굽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겨도 성어 안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카를 안 하고 신부들끼리 먹을 땐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4분인가 5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뭐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에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딱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그 무를 심는데 무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세 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기도 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해? 다 쳐다보고 기다려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연초에 50준된 형제하고 50준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넷이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싸움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그래 저승에 가시어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니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물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산하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냉담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무리 물론 그분들 다시 또 난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그런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99살 먹은 할머니야 아니하면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고 했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했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들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들이는 위령 미사 천대보다 같이 있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 영혼을 많이 봉헌해요 미사 영혼을 봉헌하는 거 보면 순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놓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미사 천대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 미사 천대보다 낫다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허탠거지 그렇죠? 다시 한 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허탠거에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의 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서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도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로서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미사를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이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 뿐이에요 마테오 보금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산상설교 마테오 보금 뭐라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봤더니 어떻게 해? 내가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짓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세상에 관심이 있잖아요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술래가 보면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성도들은 시골 교회 한두 개 져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우리는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닐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로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고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상태를 너무 잘 표현하는 성소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밭에 나가 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다섯 쌍을 샀는데 소보로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 처녀의 비율을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어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낳아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의절을 마치고 사제 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매일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 전례의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에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야 미사는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 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일을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녔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형도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났어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고 강당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장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마저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 뭐 성당을 나가면 김씨에서 황씨 우려우미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맞췄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니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에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 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절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든 스님을 모시고 와야지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인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요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든 만신을 믿든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한 거예요 구슬을 하면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염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 공수라는 걸 해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를 하는데 막 이 무당이 이제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 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가 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봐 줘 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그럼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깊어야지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해 놓은 거지 죽어서 언제 갔는지는 그건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쩡이 걸러갖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고 보고 25장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천원 가지고 만원 만드는 방법 만원 가지고 십만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기억나는 분들 야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천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두들겨 패 두들겨 패는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만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만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가서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 하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비상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천 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천 명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2천 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미사야 그 축하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천 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에 아멘에도 전찬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드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100명이 덕이가 막히고 지옥 갈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다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구들은 말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때 예수 부활 대출을 성야미사에 전부 다 손 들고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는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 대출기를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 대출기를 한번 가고 또 세상이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가 성탈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옥 때문에 연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천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해 2천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복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파괴로 사느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도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백년을 살아 백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준비해서 백년을 살고 백년을 준비해서 우린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에서 1801년에 정정의 엘리사벳 유소사 채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지위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사실 그러고 나면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그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 네 가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천주교 요리 문답 380학문 중에 제 1조가 뭐냐 옛날부터 성당 다녀오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이걸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느님께 경배 드리기 위한 인간의 도구가 뭐냐 하면 춤, 노래, 시편, 시, 그림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춤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노래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시도 감정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잘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네 가지의 도움을 잘 받아야 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종교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선물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시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 특히 그림 그리고 시하고 노래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춤은 나름대로 세나 이런 우리가 춤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춤도 굉장히 인간의 아름다운 소중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걸 또 누구한테 돌려드려야 돼?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성당에 나오는 목적은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애를 쓰느냐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거 하느님 나라에 가는 거 이걸 얼마나 힘을 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당은 두 번째고 뭐에 우리가 마음에 팔려 있어? 세상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그래갖고 뭐만 얻으면 돼?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제가 92년도에 철산 성당에 보좌신부를 할 때 아주 예쁜 새색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그러니까 꿈에 자꾸 학도병 망도를 하고 그런 학도병이 나타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래서 그 학도병이 계속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꾸고 지나가면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시아버지를 좀 찾아가라 시아버지한테 가갖고 혹시 36년 동안 나라 뺏긴 정말 서러운 시절에 41년부터 우리나라가 뭐를 많이 끌려 나갔어요? 학도병은 많이 끌려 나갔어요 혹시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시아버지 동생이 징용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동생이 그러면은 분명히 그 영혼이 바로 자매가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 영혼이 자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다 나하고 미사 넣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정말 한 달 동안 내가 또 막 새신부였는데 새신부였을 때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미사를 정말 제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미사를 드렸어요 그 영혼의 이름을 이제 알아갖고 와갖고 굉장히 미사 때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연옥에 있다면 하느님 당신의 은총으로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어제 꿈에 그 학도병이 네 덕분에 내가 좋은 곳에 간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 손자 며느리 덕분에 이 학도병은 우리 천주교는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연옥 이거를 우리 가톨릭에서는 림부스라고 해요 림부스 림부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가 천당이야 그리고 여기가 가장자리 천당 가장자리 천당 끝머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근처 언저리를 림부스라고 해요 림부스 이걸 연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천당 바로 직전에 그 다음에 이 림부스 끝머리다 아니고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이건 지옥이야 이건 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얹혀있는 영혼들 오도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면서 고통스러운 연옥의 문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예요 성 그레고리오는 말합니다 어떤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가 보험되면 그동안은 그 영혼의 괴로움이 아주 중지되든가 또는 적어도 얼마만큼 가벼워진다 내가 신부가 미사를 이렇게 봉헌할 때 항상 연옥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옥 영혼이 있다면 하느님 정말로 빨리 당신 품으로 끌어들이시라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옥에서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옥에서 제가 이렇게 사제생활 거 길게는 안 해봤지만 사제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봉헌할 때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회사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아파트 뛰게 해주시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미사를 봉헌하는 순간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미사하면서도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세상에 복만 누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미사 아니에요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드리는 미사가 미사라는 거예요 로마의 성 바오로 성 바오로 아시죠? 바오로 성인 목이 잘렸을 때 세 번 목이 튀었다 해서 그 기념 성당으로 트레스폰따라고 했어요 세 번 목이 튀었다 거기서 이 성당 아주 근사하게 전했죠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던 성 벨라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사제들이 바치는 희생제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의하여 연호로부터 해방된 영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느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성 벨라도 성인은 그 미사를 드리는 동안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천당에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성 요한보스코 우리 청소년들의 주보성인인 요한보스코는 뭐라 그래?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미사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줍니다 사실 미사는 그 영혼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들이 고통받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며 그들을 빨리 복된 왕국으로 데려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드려지는 동안 누구를 위해서 내가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지향하는 사람은 고통이 연옥의 고통이 중지되든가 아예 그 고통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고통을 가장 쉽게 천국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이 연옥 영혼을 천국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통을 지셨어요?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한 거야 그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뭐예요? 미사예요 그래서 미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잖아 구원의 미사 구원의 미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한 미사란 말이야 연옥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미사 그러니까 미사할 땐 여러분들은 그런 지향을 두고 꼭 봉헌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가장 가까이에서 성인이 된 비호 신부님께서는 많은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풀려나도록 미사를 받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신부님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날 도와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슬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연옥 영혼들이 누구의 기도를 바래? 우리의 기도를 바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미사 때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어디다 대고 기도해? 이 세상 복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 토마스 아키나스는 또 말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미사다 연옥에 있던 성 토마스 아키나스의 누이 동생이 오빠 나 너무 고통수니까 날 위해서 미사를 좀 봉헌해줘 그래갖고 미사를 일곱 대를 봉헌했대요 그랬더니 천국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는 천당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 고통을 다 보석을 다 해야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특히 우리가 하루에 세 번 연옥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언제? 식사 후에 전능하신 하느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혼이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재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죠?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밥 먹을 때도 감사기도 잘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녀 보면 성어 굽고 밥 먹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손가락에 묵죽겨도 성어 안 굽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은 내가 우리 신부들하고 한번 어서 밥 먹으러 밥 먹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는 이제 신부들은 보통 로망칼을 안 하고 신부들끼리 먹을 땐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똑같이 음식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밥 먹을 때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 우리가 딱 강복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은 거기서 한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뭐 우리 저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아픈데 몸을 낫게 해주셨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목사님이 또 그냥 우리 저 목사님 새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회 잘하게 해주셨고 기도하는 우리 밥 다 먹을 때까지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정말로 우린 그렇게 감사기도 애절하게 안 해요 이렇게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올라오는데 이 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앞산에 구름이 걸려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감사기도를 드려요 특히 밥 먹을 때 제가 제일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밥 해주셔서 제가 요즘 우리 그 물을 씹는데 무 처음에 무청이 나잖아요 그거 처음에 세 개 하나 따줘요 다 그거 갖고 지금 물김치를 담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고 그래요 농약 안 쳤지 그 자연의 냄새가 나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 내가 감사기도 할 때 연옥 영혼들이 어떻게 다 쳐다보고 밥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먹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밥 먹고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경우가 천지야 연옥 영혼들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저걸 기도를 해주고 가야지 나한테 오는데 그 공덕이 그냥 밥 먹고 일어나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어떻게 세상을 떠난 모든 교우들이 천주의 자비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 있긴 뭐가 있어 하느님 뭐가 있어 여러분들 죽음은 끝일 것 같아요 하느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딱 끝날 것 같아요 영원한 세상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택에서 본당신부 할 때 연초에 50준된 형제하고 50준된 자매하고 애들 넷 딸 셋 아들 하나 내 기억이 나요 넷이 사제관에 저녁에 들어온 거예요 신부님 우리 성당에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성당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하느님을 믿느니 뭐를 믿겠다 내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을 믿겠다고 주먹이 뭐 해주는데 싸움 남 때리고 이러는데 해주지 주먹이 해주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고 그 할아버지가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저승길이 있는 거야 저승길이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 저승에 가시어 그러시잖아요 그 저승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잖아 자기가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살아생전에 자식들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느님을 믿느니 죽어서 뭐가 있느냐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저승사자한테 그랬대요 그게 뭐 천사인지 뭐 정말 저승사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난 돌아가야 된다고 내 자식들한테 저승길이 있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관을 묻는데 하관을 하는데 관을 두들긴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물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 자식도 그냥 정말로 미치는 일이지 죽었던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와갖고 내가 죽어보니 저승길이 있단다 니네들 성당에 나가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장례를 최종적으로 하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사제관에 자기네들 성당 하느님 믿겠다고 눈이 빨개져갖고 온 거예요 산하생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면 어떨 것 같아 미치겠죠 야 이게 죽었던 사람이 와서 저승길이 있다고 알려주니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교리에 등록을 해갖고 얼마나 열심히 교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냉담했어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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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하느님이 징표를 보여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죠 의심이 날 때 그런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물론 그분들 다시 또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하느님 이 자체가 하느님인데 온 세상에 하느님의 기운이 들어있는데 뭘 증거를 바라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이게 신앙인데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세례해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뭐가 있느냐 아니에요 죽음은요 나는 그런 내가 비산동 성당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99살 먹은 할머니야 아니하면 비산동에서 주일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여자인데 등치가 이런 애가 찾아온 거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거라고 같다고 우리 할머니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갖고 또 새벽에 주일미사 그 우리 문희신부한테 맡기고 그때 문희종신부 알죠 나하고 같이 내가 1보자 그 신부가 2보자 했는데 맡기고 내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할머니가 내가 병자성사 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느껴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나 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영혼이 올라가고 있는 걸 느끼게 들으니까 아 이분 지금 천당 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바로 하늘로 초대받아 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있어? 있어요 천당 있어요 천당이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성 안셀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으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생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천대보다 가치 있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생전 여기 오시는 분들 미사염을 많이 봉헌해요 미사염을 봉헌하는 거 보면 순 자식 시험 잘 보게 해주고 뭐 사법고시 잘 보게 해주고 결혼하게 해주고 맨 이런 거야 또 기도를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 손자 손녀 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 놓고 자기 미사 봉헌하는 사람 내가 이제까지 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써갖고 미사를 놓고 그 미사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미사 봉헌 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들어봐 한 번도 없죠? 아니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리는 미사 천대는 미사 한 대는 죽어드리는 위령미사 천대보다 낫대는데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안 드렸다 신앙생활 허탠거지 그렇죠? 다시 한 번 손 들어봐 나를 위해서 미사를 한 대도 내가 안 드렸다 헌금 넣고 손 들어봐 내가 혼 안 낼 테니까 손 들어봐요 신앙생활 허탠거요 신앙생활 이제 본당에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인 이름 쓰세요 김마리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미사회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미사에 참여해가지고 신부님이 뭐라 그래? 오늘은 김마리아 베네딕도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생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사를 할 동안 하느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느님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피로써 내가 구원될 수 있도록 정말로 신부님 정성스러운 미사 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미사를 봉헌해 보세요 미사가 절절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사를 하니까 판교에 2번 갯돈을 타갖고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동탄에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한 이런 생각만 미사 내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랍니까? 아니에요 성서 전체를 훑어보면 온통 하늘나라 이야기뿐이에요 마테오 보금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한 후 갈릴레아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첫 말씀이 뭐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야?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 다음에 산상설교 마테오 보금 뭐라고 그래? 하늘나라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거야 자기 형제에게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 말씀하셨죠? 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또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다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 아니 우리 내가 지금 배추 심고 무 심는데 아유 봤더니 어떻게 해 내가 배추밭 무밭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보물이 있어 가득 들어있어 배추 심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평생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뭐 사야 돼? 하늘나라 사야 돼 자식들한테 땅 물려주고 짐 물려줄 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를 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관심 있어요? 세상에 관심 있어요? 솔직해서 좋으네 세상에 관심 있잖아요 세상에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니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천주교 교우들 죽기 전에 성당의 신부님이나 수도원에 가서 모든 재산 성당 지어서 봉헌하면서 죽는 사람이 드무냐 나는 이제까지 지금 17년 사제 생활하면서 수원교구에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성당 하나 져서 봉헌하겠다 30억 40억 기증하고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로마나 이탈리아 프랑스 성지술래 가보면 한 사람이 기증하고 지은 성당 수두룩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성당 짓고 돌아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우리는 왜 천주교 교우들이 그게 없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세상에 개신교 내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성도들은 교회 시골 교회 한두 개 져서 봉헌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 근데 천주교는 절대 안 그래 왜? 우리는 세상에 마음에 평화를 얻는 게 훨씬 관심이 많은 우린 연옥 때문에 그래 이놈의 연옥이 문제예요 개신교는 하늘나라는 지옥이야 중간 연옥이 없어 우리는 믿는 구석이 뭐야 연옥이 믿는 구석이야 그래도 연옥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신앙에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 같은 사람들 것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닐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모든 건 다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늘나라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 하늘나라를 희망해야 돼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였는데도 세상 일에 눈이 어두워서 밭에 나가고 소보로 가고 장사로 나가고 초대에 응하지 않자 잔칩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고 아무나 다 초대하고 화가 나갔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신경 하나 쓰지 않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 정신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성소구절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잔칫집에 초대했는데 하늘나라 잔칫집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밭에 나가 봐야 된다 난 장사 나가야 된다 난 소를 다섯 쌍을 샀는데 소 보러 나가야 된다 이러고 잔치에 초대 안 하잖아요 열처녀의 비율을 들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강론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하늘나라에 초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어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이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뭐가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 내 영혼의 구원을 살 만큼 살았잖아 애도 낳아보고 시집도 가보고 해볼 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어디다 욕심내세요? 하늘나라를 욕심내세요 마음을 다 비우시고 우리는 미사 내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회의절을 마치고 사제 가는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어디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달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 그렇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거 봐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린 맨 하늘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성찬 전례의 이 양식을 보면 사제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베드로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데레사를 생각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간 요한을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해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그렇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울러 신부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죽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죠? 부활의 희망 속에 부활의 희망 속은 누가 바라는 거야? 우리들이죠? 아울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도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서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 미사 내내 뭐를 위해서 기도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아울러 미사를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신부는 기도해요 뭐라고 그래?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내내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를 위해서 기도 드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제 미사 경문 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그 경배가 우리 구원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뭐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 경배 드리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사의 의미도 모르고 미사 때 누구를 기억하는 일도 죽은 일을 기억하는 일도 나의 영혼을 위해 기억하는 일도 엉뚱한 것만 기억하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재미난 일이라기보다도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제가 사실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성당 다녔어요 나만 성당 다녔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신학교 간다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애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이해가 안 돼 제가 신학교 합격하던 날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신학교 합격형도 뭐 자랑이냐고 막 때려갖고 집에서 쫓겨났어 합격하던 날 그리고 입학식 날도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다 와갖고 입학식 끝나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다 나갔는데 나만 아무도 안 왔어 나만 그래갖고 이제 다 사진 찍으러 나가갖고 강당 신학교 강당에서 가만히 있는데 뒷꼭지가 가렵더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2층에서 어머니가 3분 동안 째려보더니 그냥 집에 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신학교 1학년 때 외출을 해도 문 다 걸어잠고 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어머니한테 성당 나오라는 말도 못했어요 맞아 죽지 성당 나오라고 그러면 뭐 성당을 나가면 김씨에서 황씨로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에서 황씨로 바꾼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 장을 다 지진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성당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신학교 그냥 억지로 간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성당 나오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다만 신학교에서 매일 저녁에 부모를 위한 기도 기도서 그때 88페이지인가 매일 부모를 위한 기도 마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2학년 때 와보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냐고 그러니까 꿈에 교황님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주교님들을 모시고 꿈에 우리 집에 딱 문을 열더니 이 집에 신부가 날 집인데 네가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교황님 아니면 안 놀아 그래갖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발칵 뒤집혀져갖고 동네 전체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 때문에 우리 윗집도 사실은 그분이 경기도청의 국장님 굉장히 아주 높은데 병이 들어갖고 우리 윗집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저례를 다녔어요 근데 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그 부인한테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녀님을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오던 스님을 모시고 왜 수녀님을 모시고 오느냐고 이게 착각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그랬대요 아니라고 우리 아래층에 여기 신학교 간 그 성당인 수녀님을 모시고 오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꿈을 꿨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그 비행기에 자리가 하나 내가 올라가 보니까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꽉 앉아있고 빈자리가 있더래요 그게 자기 자리라고 앉으라고 그랬대 그래갖고 수녀님 와갖고 대세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세례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진 집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1년 전에는 아들이 죽고 2년째는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신을 믿든 만신을 믿든 분들이 성당을 받아갖고 종교를 바꿔갖고 우리가 이런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을 한 거예요 딱 구술을 한 구술을 하면 처음에 무당이 신을 노염을 풀어주기 위해서 춤을 춰요 막 접신을 하기 위한 거죠 춤을 추다가 막 이제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 그 떠나가는 영혼을 불러낸다고 그래요 불러내는 거죠 그래갖고 공수라는 거래요 공수 공수라는 걸 해요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신부들의 강론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좀 틀리죠 영혼을 불러내는 거니까 공수라는 게 막 이 무당이 죽은 딸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 오빠는 작년에 천당 갔고 나도 너무너무 좋은 데 가고 있어 그리고 나 오토바이 사고 내가 갖고 죽은 그 청년 빨리 합의봐줘 갖고 빨리 바깥에 나오게 세상에 나오게 해줘 나 이렇게 좋은 데 가는데 엄마 너무너무 슬퍼하지 말아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성당 나가 공수하면서 이제 무당 입에서 막 성당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열심히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제가 이렇게 영혼의 그런 교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가 있고 성 벨라도 성인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수많은 연옥 영혼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미사를 봉헌할 때 이렇게 미사 지향 들어오잖아요 세상을 떠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제가 속으로 바치는 기도가 뭐야 이 연옥 이 영혼들이 혹여 연옥이 있다면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꼭 제가 정성 들여서 꼭 미사를 봉헌해요 그리고 전 지금도 미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제 생각엔 이미 천당에 갔을 거야 내가 확인할 길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깊어야지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지 그러니까 계속해 놓은 거지 죽어서 언제 갔는지는 나중에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아니면 쭉쩡이 걸러갖고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난하고 마태호 보고 25장이 나오잖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해준 게 곧 누구한테 해준 거야 나한테 해준 거다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가 그 상을 누구한테 줘 천당에서 너한테 주겠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안 해준 건 곧 누구한테 안 해준 거야 나한테 안 해준 거다 나한테 안 해줬으니까 넌 나한테 받을 상이 없으니까 너는 불붙는 지옥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비산동 오늘 아주 비산동 잘 왔네 비산동 성당에서 기억날 거야 부활성야 때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날 거야 헌금 얘기했던 거 천 원 가지고 만 원 만드는 방법 만 원 가지고 십만 원짜리 만드는 방법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15년 전 강론을 기억을 하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천 원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걸 뚜들겨 패 뚜들겨 패면 파랗게 멍들어 그럼 파란 만 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파란 만 원짜리를 들고 멍들은 이놈을 15층에 올라가갖고 흔들어 떨어질까 하얗게 질리잖아 그럼 수표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라고 내가 강론했던 거 기억나죠 15년 전 강론이야 근데 그때 내가 또 무슨 강론을 했느냐 하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때 비상성당이 굉장히 크죠 한 2천명 정도 부활 성야미사에 2천명이 있었어 그때 50명이 천당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2천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50명이 아니 예수님 부활 축하미사야 그 축하미사에 천당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2천명이 다 손을 들고 알렐루야 아멘에도 천천을 판국에 어떻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1950명 안 드는 거예요 연옥 갈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10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100명이 더 기가 막히고 지옥 갈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50명이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다 우리 천주교구들은 천당 갈 만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 천주교구들은 틀려도 뭐가 틀리다 천주교구들은 말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착하게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성당 나오는 거는 그때 예수 부활 대출일 성야미사에 전부 다 손 들고 알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해야 된다 이래야지 50명이 귀 밑에 이게 왜 그래 연옥이 있어서라 연옥이 그러니까 연옥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세상 연옥 양다리 걸치기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 하늘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활 대출일은 혹시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부활 대출일 한번 가고 또 세상이 너무 열심히 나가다가 또 어떻게 열심히 나가다가 성탈 때 하느님이 나 까먹을까봐 나오고 개신교는 주일날 쉬어요 안 쉬어요? 주일날 개신교 장사하는 사람들 거의 다 다 쉬어요 천주교는 쉬는 사람도 있고 안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연옥 때문에 연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연옥 주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수고순환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구원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결코 비좁은 곳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 있을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2천명 중에 50명이 귀 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해 2천명 다 손들어도 있을 곳이 많다는데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복적은 뭐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모든 건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요즘 이 세상이 왜 전쟁과 죄악과 환경파괴로 사느냐 하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으로도 받는 혜택 저 많은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산을 봐도 산아 참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사는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 산을 파헤치고 망가뜨리고 자기네들 하고 싶다고 골프장 그냥 다 밀어내고 그냥 자기네들 누리는 것만 다 쓰잖아요 파괴하고 하느님께 경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1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낳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와갖고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준비해갖고 얼마를 살아? 이제 백년을 살아 백년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준비해서 백년을 살고 백년을 준비해서 우리는 뭐를 살아? 영혼을 사는 거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갖고 예수님도 보고 성모님도 보고 베드로도 성인도 보고 정말 우리 정화상 성인도 보고 이 정화상 성인을 봐봐요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정화상 성인 아버지 정약종 아버지 돌아가셨죠? 순교에서 1801년에 정정혜, 엘리사벳, 유소사, 채칠레아 엄마, 여동생 다 죽었어요 1839년에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양반지위 다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하느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온전히 믿었어 하느님을 온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쳐서 믿어 세상도 누리고 싶고 하늘나라도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죽었을 때 정말로 천국의 찬란한 빛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떻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 간절히 기도하시면 사실 그러고 나면 세상 걱정 하나도 없어요 세상 근심 걱정 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 그 짧은 거 뭐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연연하고 그래요 영혼한 생명을 희망하는 우리들인데 하느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를 누릴 수 있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